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야? 너무 좋아한다. 어쩜 리은이 저렇게 뛰어오지? 어색하네. 동거 허락을 좀 받고 싶어서 여행을 가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. 처음에는 약간 놀라셨거든요.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곳에 간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 있겠다 하시더라고요. 가족 여행에다가 동거 허락 진짜 모든 것들이 빠르다. 나 여행도 결혼한 6년차? 그때 갔는데 장애 장관하고. 여행가자. 우와. 귀여워. 다행히 차는 따로 가네요. 숨 막힐 뻔했죠. 공공문물 안 바꿨나 보다. 가방에 한 번 천천히 봐. 천천히. 괜찮아요. 오케이. 있는 것 같아. 확실히? 네. 오케이. 갔다 와, 갔다 와. 똑같으셔. 지앤에이가. 다은 씨가 어머니를 진짜 많이 다닙니다. 다은 씨가 어머니를 진짜 많이 다닙니다. 닌아 출발. 그래 출발. 역시 좋아하는 것 같은데? 예예예예예.